카사딘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셜록이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 죽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카사딘도 사실 죽지 않았던 걸로 스포 하신 건가요? 아이언맨 죽음 아이언맨 죽고 타노스 두 번 죽어요 스포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아침이라 그런지 뭐랄까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침이라서 좀 차분한 느낌? 좀 차분한 느낌이 있네요 3경기만 봤어요 화이팅입니다 선제 공격 카사딘 꿀팁 그냥 카밍하면 돼 그냥 옛날 카사딘 마냥 그냥 수동적인 쓰레기 미드를 한번 해보세요 쓰레기 미드를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 디테일이 중요한 거니까 와드를 여기 할게요 여기 와드를 왜 하냐 킨드레드가 위쪽 발개를 먹을 때 해카림이 같이 견제하러 오겠죠? 벡스가 먼저 갈 거란 말이에요 이쪽을 통해서 벡스의 동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와드를 박습니다 어 그래도 두 마리면 양호하다 를 한번 아하 오케이 먹는 척하다가 뒤로 빠지고 먹는 척하다가 뒤로 빠지고 아하 오케이 평타 먹는 척하다가 뒤로 빠지고 아하 오케이 곧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라인전에서 좋아요 좀 잘 피해지는데 오늘 라인전 좀 편하게 풀린 거거든요 이 정도면 대포만 먹으면 돼 이제는 다른 건 모르겠고 대포만 잘 먹어보자 지금 이니 아하 오케이 굿 네이스 좋아요 우리팀 굿 무빙 한번 평타로 먹고 프로 먹고 이것도 평타로 먹고 W평타로 먹고 아하 무빙 프로 먹고 W평타로 먹고 포션도 먹고 좋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풀린 라인전입니다 인생 망했음 너무 많이 맞았는데 이럴 땐 어떡하냐 포션 두 개를 그냥 다 먹어요 포션 두 개를 한번 포션 두 개를 한번 아하 오케이 네이스 좋아요 이러면 백스가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뭐 어떡하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오 나 끊기나 잠깐만 아 인생 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세트만 쫓아낸 꼴이 됐죠 끊긴 게 오히려 좋았다 제가 사리면 될 것 같아요 미드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리죠 세카림 탑 이거는 할만하지 않나 저도 가고 있어요 4대 탑이거든요 편편히 하면 좋은데요 간대리 간대리 야미 야미야미 야미야미 아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거든 이게 팀워크거든 따봉 안녕 어떻게 살라고 거기 가면 아하 오케이 도망을 한번 어 일단 살고 싶어 네이스 좋아요 이게 팀워크거든 3킬에 카사딘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사비나 한번 가볼까 허랍숭 사비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네 헬퍼로 헬퍼를 미드로 한번 아니 이게 된다고? 무리지 않을까? 아하 오케이 잡았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래도 Q 말고 궁을 썼으면 사라스 않나?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헤르메스 가죠 어 이거 3대 3인데 가능한가? 그냥 이기네요 하하 오케이 굿 가버렷 잡으러 쓱 가요 간데리 간데리 세트 잡으러 간데리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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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드 가자 가버렷 가버렷 요거 가야되나? 아 인생 간데리 그거 먹고 녀석을 한번 중간에서 여기 있잖아 녀석 간데리 간데리 잡으러 간데리 와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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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렷 야미 하하하하 이게 카사린이거든 좋아요 거밀면 텔리포트하고 잡아도 되는데 그걸 디민다고? 디노석 손 좀 놔자 친구야 어 나 도망갈래 잠깐만 어 나 살 수 있을까? 아 인생 어 아하 도망을 한번 어 슬쩍 안되나? 오우 위험하다 볼펌 위험하다 볼펌 어 잡긴 했네요 그래도 안 빼야 될 것 같은데? 아하 오케이 어 난 여기까지 할게 무섭다 진짜 다 비벼졌네 라고 하시는데 그럴리가요 카사린이 13킬이잖아요 뭐 이러면 좀 비벼질지도 하하하하 어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반응중 된 것 같은데? 진 궁을 맞춰주면? 아하 한 돈 뺐다가 안녕 썸 가버렷 아하 오케이 아니 뭐 하고싶은데? 어 나 나 실수했어 에라 잡고보자 모르겠다 아 인생 나 좀 많이 실수했는데? 아깝다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어차피 이번에 전멸 올 때 제가 우주적 통찰력을 들었기 때문에 징그스는 노플이거든요 노플 징그스 원콤 한번 내보겠습니다 은우 먹고 바론 타이밍이랑 겹치긴 좀 힘들겠네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뭐야 이 도둑 녀석 도둑 잡아 계속 잡아요 아 너무 아까운데? 이렇게 둘 다 안 죽어? 아깝다 기안하고 텔퍼 볼게요 난 너만 봐 너가 내 브이로그 뺏어먹었잖아 난 너만 봐 가버렸 어디 내 브이로그 뺏어먹으래 도둑은 제 손으로 직접 처단하겠습니다 징그스는 못 잡겠네요 블루가 더 중요함 도둑 처단이 더 중요합니다 신발 팔고 백헌사 가고 싶은데 아니 그 라바도 나오겠죠 이제 나바도 넥 오케이 풀템이네요 헤르메스 없어도 되나요? 낭만이 없잖아요 낭만이 없잖아요 와 타워링 모임 아니 마스터인데요 거의 미쳤다 미쳤어 어 그냥 깨버려 그냥 어 레오나야 너 혼자 어떻게 맞게 야미야미 어 밀게 그래 볼만 없지 도망갈게요 그녀석 어 밀게 패프로 올게요 자 들어가자 가버려 야미야미 아 수고했습니다 되지 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